다음은 제 2편입니다. 제 2편은 일반 행정작용법이네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반자가 붙어 있으면 일반자는 보통은요 포괄적이라는 말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포괄적 또는 개활적 뭐 이런 말도 쓰긴 하죠. 여기서 행정작용법이란 말은 뭐냐면 행정작용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 때 교율하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행정작용법이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될 법입니다. 그런데 일반자가 붙어 있죠. 여기서 포괄적 개괄적 일반적이란 말은 뭐냐면 행정의 정 분야에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면 특별행정작용법으로서 강론 내용이 나와요. 강론 내용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공물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일반행정작용법은 그러한 행정 전 분야에 적용되는 법이다. 여기서 행정작용은 대적작용입니다. 대적작용. 대적인 행정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율되는 법이다. 대적작용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국민에게 대적행정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될 법인데 그것이 일반적이다. 즉 행정 전 분야에 적용된다. 이런 행정작용법은요. 셋으로 나눕니다.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처럼 행정입법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이런 행정입법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른 말로 일반적,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은 수범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란 말이고 그리고 미래 반복적으로 추상적으로 교율되는 행정입법의 형태로도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배업활동사, 행정행위의 형태로도 이루어집니다. 얘는 특정소서 즉 개별적, 구체적, 규율의 형태로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행정작용법은 행정입법의 형태로 또는 행정행위의 형태로 국민을 규율한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그 중에 행정입법이 나왔습니다. 행정입법이란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이에요. 행정입법이란 크게 나누면 법규명령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통령령, 총료령, 불형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행정규칙의 형태로도 이루어진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료령, 불형이 있다. 대통령이 바라는 법규명령입니다. 총리가 바라는 법규명령, 각부장관이 바라는 법규명령을 불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외에 고시훈령, 예규 이런 것들은 행정규칙의 형태고 양자를 나누는 기준은 법규성이 있다. 법규성이 뭐냐?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국민에 대한 법적 규율입니다. 법적 규율을 할 수 있는 성질을 법규성이라고 불러요. 일정한 법규범이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질이 있다면 그걸 법규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법규성이 있는 규범을 법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본 개념은 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에서 많이 하지만 그렇다면 먼저 법규명령의 한계 여기서 한계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한계는 법규명령 또는 위임명령이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한계는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계를 넘으면 위법해진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를 논리맥락으로서 법규명령을 왜 배우느냐 이게 핵심이죠. 먼저 법규명령은요. 법규성에 있으면 나중에 재판을 할 때 재판규범이 됩니다. 이런 재판규범은요. 결국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규범이 위법 또는 적법을 판단하는 그런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법규명령의 한계를 배우는 이유는 그것이 재판규범성을 가질 때 의의를 갖습니다. 또는 법규명령 자체가 처분성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처분적 법규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처분적 법규명령은 법규명령 자체가 처분성을 가져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무효확인 소송은 가겠지만 세 번째는요. 만약에 법규명령이 문제가 있을 때 법규명령의 근거에서 처분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법규명령이 한계를 넘어서 위법하다면 위법한 법규명령, 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뒤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결론은 취소 사유로 가는데 이런 논리맥락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자, 법규명령의 한계는요. 단문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위임상 한계가 있고 재정상 한계가 있고 위임상 한계는 포괄인금지원칙, 법률전속사항 법률전속사항은 재영법정주의라든지 조세법정주의죠. 또는 재임의 한계도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도 규정하지 않고 다시 재임하는 것은 위법이 되는 거죠. 재정상 한계에서는 범위,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상위, 상위법령이 위반될 수 없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현출되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